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대경 아카데미 아카데미 크럽에서 소울을 깔고 있는 비네타방 봉아리 회원들입니다 대경 아카데미 아카데미 크럽은 정상 임단력 401호에서 사무실을 두고 이영자 동장님만 모시고 소울을 깔고 한다면 봉니까 동아리 회원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는 연주는 연가 울먹받을 때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같이 칭찬해주신 소욕안으로 봉아리 회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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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